3초 안에 아 막 곤란한 질문 같은 거 그냥 보여주면 조금만 원상치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길게 생각하지 마 할게요 따라하세요 8888 8888 8888 8888 8888 신데렐라 남는이가 몇 명 나오죠? 7만 8888 신데렐라 남는이가 안 나오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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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명이 달리기를 해요 7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3등은 추월하면 몇 등일까요? 3 2 2 3등은 추월하면 3등이죠? 이거 나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소가 나는 건 뭐죠? 소가 나는 거 송아지 그렇죠 소가 나는 거 송아지 말이 나는 거 망아지 그렇죠 소의 헤끼는 송아지 그렇죠 말의 헤끼는 그럼 달이 나는 거 뭐죠? 달 달 달걀 그렇죠 정답이에요 아니 아니 경찰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7명이 달리기 7명이 달리기 꼴찌를 추월하면 몇 등일까요? 꼴찌가 없는데 꼴찌가 없는데 그렇죠 아 못 맞힐 줄 알았어 다음은 따라하세요 꼬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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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타고 qualification 3, 2, 1 아, 루돌프 아니고 썰매 타고 당했죠 아, 오케이 썰매를 루돌프가, 그렇죠? 자, 같은 나라를 3번 이상 얘기하면 탈락이에요 같은 나라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일본, 중국 아니, 아니 하나만 얘기해 한국 가고자 있는 나라 다고, 군나라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돼요? 어우, 군나라 영국 축구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3, 2, 스페인? 어디? 스페인 어디라고? 스페인 같은 나라 3번 얘기했어요? 탈락 아, 씨, 진짜 와 닌자거북이를 10번 하는 거고, 닌자거북이 닌자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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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거북이 이름은 거북? 아니, 세장님이 안 만들었지 세장님이 안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신 Pleas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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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